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참으로 멋집니다. 실루엣입니다. 제가 포장하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머 얘가 이렇게 이쁘구나. 물론 저는 압니다. 굉장히 예뻤고 군색 만드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괜찮죠? 자 이 아이는 조금 무겁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짧아졌고 또 색감이 더 아니야 아니야 색감은 말하지마 색감은 내가 받는 아이도 많이 납니다. 자 제가 자 내가 구독자님이 그런거죠. 아유 지거는 이쁘고 아이고 봐봐요. 구독자님이 받는 아이 포트는 7.5포트입니다. 가격은 하나는 6천원이요. 두개는 만원입니다. 아유 봐봐 제가 자 잠시 한번 감상하실까요? 이런 제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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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치나서 진달래가 막 올라오는 듯한 느낌 하나 하시면 두개도 괜찮지만 네개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네개 하시는 분 제가 팁을 드립니다. 두개는 적심해서 받으시고 두개는 온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9월 1일자 적심했던 아이 짠짠짠짠짠짠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지껀만? 자 그러면 또 9월 1일자로 적심했던 아이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적심을 했던 아이예요. 아유 세상에 온천지가 다 자구냐 이 봐봐봐봐봐 자 이렇게 군생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래도 이게 합식이 낫지 합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아이는 온채 저한테 온 시간이 예 맞아요. 온 시간이 딱 겨울 두번 났습니다. 오 어쩌면 겨울 두번 나도 똑같냐 여름에는 물이 조금 빠지는 듯 해도 묵은 아이는 물이 훨씬 빨리 듭니다. 자 마음 정하셨어요? 자 실루엣을 4개 구매합니다. 자 그러면 두개는 온채 받으시고 두개는 적심해달라 하시면 결국은 위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4개가 그러면 4개 다 적심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6천원이요. 두개는 만원입니다. 자 실루엣이 단함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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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한 포트씩 해서 합식했던 아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너무 길었어. 자 스파이시 자 이 아이 보고 갈까요? 스파이시 이렇게 만드는 프로젝트 갑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군생이 단함처럼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문의바람 다 말해줘요. 다 말해줘요. 문자 주시는 분은 다 말해줍니다. 자 스파이시 하나 4천원 3개 만원 어머 야는 3개 만원이냐?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적심했던 아이 지난 구정 진화 했었던 아이예요. 구정 진화 적심했던 아이 그리고 한 번 더 적심해서 키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스파이시 군생 만들기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휴 작년 가을에 내가 이 아이가 견본이었죠. 얼마나 이뻤으면 날마다 찍었는데 지금은 물이 빠졌고 덜 들었지만 다른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스파이시는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예쁜 아이 어머 나네 이 실루엣이 오늘 또 집에 못 간대 진행을 못하겠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아휴 나 글씨 보면 어디서 샀나 기억나요. 아휴 구독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실루엣이 군생 이쁘죠? 아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자 이 아이 미싱료 가격이요? 진짜? 아휴 대비만큼이나 멋진 아이 보라색감이 보라돌이에요. 보라돌이 자 아휴 미싱료 미싱 얼마래요? 4천원 어머야 가격이 4천원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샤키논 아휴 거봐 샤키논 봐봐요. 아 이쁘네 이쁘네 도태량 교배종인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톱이 다르잖아요. 샤키논입니다. 하나 6천원 2개만원 포트는 종자보트 5.5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아이 보고 깜놀했어요. 미라클 어머 어 금도 물드냐 어휴 그래 으 메비나금 물들더라구요. 미라클금 내가 만들었더니 가격이 어떻게 해요? 확 내려갔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왜? 제가 모주에서 따서 만들었고 자 하나 둘 셋 짠짠 뿌리가 다 내렸다는 뜻을 말해요. 제가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는 아 뿌리 다 지가 만들었어도 뿌리는 다 내려놨네 자 미라클금은 1개 만원입니다. 1개 만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아유 물빵빵이니까 이쁘네 얘는 물이 좀 먹은 아이죠. 아유 그리고 물이 좀 고픈 아이죠. 물 먹여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아유 포트는 5.5cm인데 어쩌면 이렇게 시라고 좋냐 하나는 6천원이요 두 개 하시면 만원드립니다. 두 개 하시면 만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요 실루엣이나 해피데이는 한 개씩 하셔도 드려요 에이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얼마나 이쁘지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손톱 끝쯤 한 번만 보세요. 손톱 끝 코 끝이요? 손톱 끝 코 끝 손톱 끝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 다이아몬드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디 지난 영상에 봤어요? 가가야요요 가가야요요 지금 물이 보라색이고 가운데가 살짝 아이보리이지만 또 생장점 부분은 초코라인 신디가 2만 5천원짜리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이고 세상에 이 영상만 담으면 밥그릇이 한 판씩 나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밥그림 아유 이뻐라 얼마예요? 가격? 만원입니다. 이쁘죠?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캐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캐롤 물들기 시작하네 아따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다 갖고 뭐 할 것이요 팔아야 자 캐롤 6천원 6천원 그 다음에 라이프티그라 그 혹시 우리집에는 햇빛이 덜 든다 바람이 통풍이 좀 덜하다 그늘이 많다 아유 권척 강춥니다. 라이프티그라 가격은 6천원 아유 착하고 좋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물 드는 거 보여요? 아이고 그 봐 이제 이봐 이봐 제가 그랬죠 내장산 가지 말고 이와랜드에 단풍 구경 오시길 바라요 제가 한편으로 이렇잖아요 한달 사이에 그 초록이가 지금은 반 반 단풍이 들었잖아요 한 2주 3주만 지나봐요 완전 빨개집니다 제가 매대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유 세상에 자구가 몇 개 나오는지 봐요 지난번에 혹시 루돌프 구매하신 분 자 숫자 세보기 자구가 몇 개인지 다남것만큼 나왔어요 짠짠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루돌프를 군색 만들기 프로젝트로 했고 지금은 실루엣 스파이시를 군색 만들기 프로젝트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봐봐 봐봐 아이고 세상 레티지야 얼마에 돈은 말했어 반원짜리가 8천원이에요 아유 참 진짜 마땅히 심을 게 없다 심어드려요 자 이 아이는 수제분 6번에 두 포트 심은 아이 자 작아 보이는 아이는 이갑은 1번에 한 포트 자 풍성해 보이는 아이는 그럼 그렇지 두 포트 이갑은 2번에 두 포트 그러면 16,000원 2만원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유 세상에 구독자님들 제가 그 카시오 적금은 어쨌든 한 아이만 품어보셔요 어쨌든 한 아이만 품어보셔요 1년 12달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은 90%가 보라돌이 보라색상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카시오 적금이 있고 요런 카시오 적금이 있고 10개여도 얼굴이 다 다릅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10개 아 자 카시오 적금 3만원입니다 어휴 끝내줘요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원정 추비바니 어휴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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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예요 50% 아휴 진작에 아침에 초반에 할걸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아휴 초반에 할걸 자 아까 밥그린 짝꿍 있죠 립스틱 립스틱하고 이제 더 이상은 자 그만합니다 아휴 얼마커바 만원이 틀리지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싸다 비싸다는 다육이는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천 개를 추가해도 일받다로 선별하면 단가가 천원 이천원이 비쌉니다 두번째는 세번째는 그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로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분이 화분이 필요하다 심어드려요 수재분 2번입니다 딴딴딴딴딴 자 수재분 1번입니다 자 심어서 배송해들이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하나 둘 셋 찰칵 여기는 이와랜드였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러블리로즈입니다 다남다육이 잎꽂이로 키워내서 출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듯 싶어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군생짜리를 일두의 가격이 얼마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외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두당 삼천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외도는 선별을 해서 로젯 하나가 단독으로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비교되시나요 비교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십두 하셨을 때는 군생으로 십두를 헤아려서 보내드리고 외도 십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삼천원짜리 열개니까 삼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자 그러면 러블리로즈는 제가 늘 그 러블리로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형상이 나와야만이 러블리로즈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국 친구가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해도 제가 두세 달 이상은 저희 하우스에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5.5cm 포트인데 구독자님이 위에서 봤었을 때 꽉 차고 넘칠까 말까 합니다 이 아이는 외도 하나달라 두개달라 하시면 삼천원으로 계산이 되고 그냥 일도 이도 삼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군생을 헤아려서 주는데 군생은 이천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손편지 자 한번 구독자님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구독자님 지난번에 30두를 구매해서 이렇게 멋진 포스가 되었다 그러나 외도 자리를 12씩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세아오 보세요 외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30두여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봐요 그러니까 로젯 하나짜리는 자 크기 비교하셔요 크기 비교하셔요 자 10두 10두를 수제분 7번에 식재해서 배송합니다 나는 그냥 30두다 그러면 2천원씩 6만원 어머 큰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제분 8번은 19 곱하기 13.5 하나는 2만원입니다 수제분 7번은 17 곱하기 13 한개는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식재할 수 있고 나는 러블리로즈 2,000원짜리를 식재하시면 이렇게 포트가 작아졌죠 수제분 6번으로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식재해서 택배 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화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로망이다 러블리로즈를 고급지게 고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특별하게 갖고 싶다 이러면 수제분 11번에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살짝 있고 약간 깊이가 있고 이렇게 배수 확실하고 이렇게 나는 수제분 서인경분 11번에 식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서인경분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긴 화분에 식재하고 싶다 그러면 서인경분 12번에 식재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33,000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나는 약간 특별하게 갖고 싶다 할 때는 서인경분에 하시고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강원도 평창에 구독자님이 러블리로즈를 구매해서 이렇게까지 키워보기 처음이다 지난번 처음 영상 때 아마 구매하셔서 제가 식재해서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멋지게 베란다를 꾸며놓은 구독자님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이 둘을 구독자님 강원도 평창으로 배송갑니다 한결 크잖아요 세 개를 비교하시면 로젯 크기가 다릅니다 외도짜리는 3,000원이요 군생은 하나에 2,000원입니다 러블리로즈였어요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을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 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 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키로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키로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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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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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키로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 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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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 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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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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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소품 미 이렇게 만들고 뭉 엎 kita